민주평화당의 후보로 광주시장 선거에 뛰어드셨는데요. 출마할 결심을 굳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서 준비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감도 없었고요. 갑자기 민주평화당에서 시장 출마를 제의해 올 때 고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민주당 후보 토론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전력 시비 문제로 광주의 정체성 시비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번 광주 시민들에게 던져보는 것도 어떻게냐는 굉장한 요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또 우리 조배숙 대표 이분들이 줄기차게 출마 요구를 해와서 그러면 좋다. 내가 전두환 정권에서 협력했던 사람하고 5.18 때 마지막까지 광주를 지키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람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광주 시민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38주기인데요. 80년 당시 시민군 총위원장이었던 후보님은 이 5.18과 연관이 깊은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벌써 38년이 됐네요.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5월 80년도 5월 26일 날 저녁에 계엄군들이 저희들을 진압한다는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400여 명 정도가 도청 안에 있었는데 상당히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키고 자신 없는 사람은 귀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남았는데 계엄사야 그때 당시에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24단, 향토 31사단. 전투교육사령부는 그때 계엄군들이 합동군사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200명이서 카빈 소총 한 장씩을 지고 마지막까지 최후를 맞았는데 그때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온건파는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를 반납하고 투항하자 그런 주장이었고 저희들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냥 어떻게 무기를 반납하고 투항할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저희들은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둘째 번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때 지키다가 17명이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명의 사망의 의미는 우리 광주의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투항했으면 광주의 5월의 마지막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17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불의에 불복하지 않고 저항한 아름다운 광주의 역사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15대 국회의 후 사실상 이 후보님께서 정계를 떠나 있던 터여서 낮은 인지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한 20여 년 동안 광주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정치권 주변에서 늘 근접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내왔었기 때문에 지금 낮은 인지도 문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요즘에 많이 부각을 시켜주셔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일자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독일에서 벤츠 회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독일 본국으로 많이 철수했습니다. 그때 독일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용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전부 로봇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에 의해서 사람들이 축출당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4차 산업이니 신산업들을 개발해서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결국은 망가지면서 거기에서 또 고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아름다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입니다. 5.18의 항쟁 정신이라든가 민주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뭔가 개발하면 온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광주에 가라. 그래서 세계에서 우뚝 선 광주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방문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시켜서 광주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문제도 있겠고요. 또 다른 후보님께서 광주의 가장 큰 문제를 뽑으신다면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5.18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주는 80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의식들이 남아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광주는 자칫 잘못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피해의식이나 그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하고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겪었듯이 80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간다면 나는 광주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 최부자집에 아름다운 가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 없도록 하라. 이 가운이었는데 광주는 이쪽 저쪽이 100리가 안 됩니다. 50리도 안 되는데 이 조그만 광주에 우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정말로 배려하고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도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전략을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초반에는 우리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 5.18이 역사적으로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두 번째는 광주의 비전들, 우리의 아름다운 어젠들을 개발해서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후보님께서 다른 후보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무엇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강점이라 한다면 정치를 사실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15대 때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 정치권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정치적 감각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광주시장이 되면 행정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는데 광주시장 자리는 행정의 기술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로 통합 관리 능력, 또 균형 감각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저는 광주시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에 행정 시스템들을 보면 상명하복의 그런 구조인데 저는 요즘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단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말단에서부터 제안을 받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토론해가면서 결론이 나면 시장은 그것을 잘 선택해서 시장 행정을 펴나간다면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배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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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